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국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레카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싸우심입니다 먼저 다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본에서는요 혼자 밥 먹는 일명 혼밥이라고 지금 예전부터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좀 딴 나라 같은 세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낯설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저희들에게 익숙하게 지금 단어가 들어옵니다 최근 가구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33%나 되어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는 대가족 공동체였잖아요 이게 다 무너진 지가 오래고 최근에는 핵가족도 점점점 지금 무너져가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1인 용품들이 너무나 지금은 더 많이 늘고 식당에서도 요즘 우리나라도 혼자 밥을 먹어도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벗어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말미야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하게 인터넷 예배를 혼자 집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많죠 이것을 몇 주 중에 우리 강단에서 플로링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떠돌아다니면서 두 군데 이상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교인도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 저희들 주일 지금 강단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강단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 지금의 시간표를 그런데 화평의 복음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은약 공동체 그리고 이 번째는 또 오직 글쓰의 공동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공동체 이 원리스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로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성교의 이 사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성교는요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원리스의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여와 니시의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24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출애국 17장 8절을 보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신강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이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갔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막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여기 표현은 모세와 다투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의 지정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팡이로 허랩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쳤더니만 그 반석에서 물이 활활활활 쏟아진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응답을 받은 그때를 말합니다 자 큰 암을 받은 데 이 아말렉이 지금 기습 공격해 온 것이죠 아말렉은요 자신들의 그 용토를 뺏길까 봐 선제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물이 쏟아진 그 큰 반석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싸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온 것이에요 아말렉은 누구냐면요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 타고날 때부터 이들은 싸움꾼들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400년간 종사를 하다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출입을 한 거죠 그러니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백발백중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아말렉은요 우리의 영적 대적자인 뭡니까?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정작 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영적 도둑이 쳐들어왔다는 것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큰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못하지만 전체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국에 있기 때문에 창립 35주년을 맞아서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237 선교의 플랫폼의 본당 헌당을 하게 되어 우리 주일 금요일부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목격하고 지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헌당 긍지를 주셔가지고요 원단의 말씀이 뭐 있습니까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또 수룩바벨 자 다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성진을 지키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헌당 경제를 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약성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237 선교라는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중요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자 세상 임금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면요 배가 아파서 견딜질 못해요 영적인 상 자 그래서요 어떻게든 이것을 자 빼앗아 가려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를 치는 거죠 자 맛있는 음식에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내 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요 영적 긴장을 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유일한 응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틈을 주지 않도록 사도바울처럼 혁대를 향하여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가야 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7국의 17장 9절에 보면요 모세는 요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합니다 영적 아말렉인 이 사단 마귀가 쳐들어오게 되면 방심하고 우리는 막 타협하고 물러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바로 마귀를 대석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수아 보고 나가서 지금 모세가 싸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감은요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웁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강단의 이 흐름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흐름이 뭐냐면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금요일날 또 강단의 흐름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희승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또 카라라는 단을 주시면서 하갈의 기도 또 내일 선포될 금요 말씀이 뭡니까 너무 놀랍게도 요사밭의 기도입니다 주일 강단에서도 자 뭡니까 기도의 파워가 나왔어요 기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기도합니까 대부분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저렇게 응답받고 나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막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매달리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문제 놓고 막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딱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나고 응답이 너무 왔으니까 좋죠 아 이때까지 긴장했던 거 좀 풀면서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도의 줄을 바로 그러면 놓쳐버리죠 평상시 항상 24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요 왜 평상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하셨어요 영적 호흡 생명질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인간이잖아요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에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응답 받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이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출국기 17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하가 칼날로 아마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본문을 보면요 아론과 후리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아론은요 대제상이자 모세의 형이고 누구나 잘 아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훌은 누굽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세가요 신하산에서 식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거의 무명 수준이에요 기록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론과 같이 힘있는 유명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훌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훌도요 아론과 같이 모세의 한 팔을 책임졌어요 한 팔을 책임졌어요 오직 그리스의 공동체인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지만 이번 주에 강단 말씀처럼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의 불량대로 사역하면 됩니다 요수하처럼요 현장에서 사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손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합쳐서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은요 한 분 한 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는 주인공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송교로 세워진 우리 영원교회는요 한 분도요 이유 없이 부르신 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부르신 분들입니다 왜요? 송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기도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보금전하고 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또 음식 잘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맛있게 해서요 막 전도자리를 먹어주면 또 행복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이렇게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기만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나는 나가서 현장에서 보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우 별거 안 했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자 모세의 손이 지속으로 들려있게 되자 요수하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말레카의 전쟁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요수하가 전투에서 열심히 싸워 승리한 것도 맞겠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아론, 홀 이렇게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원리스된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아말레카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24 기도의 손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성사미 하나님께서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24 싸우심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도요 자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각 교구의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각 국가 각 기관들의 교육자분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왜요? 교육자들도요 우리 목사님들도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여기 오늘 팔이 피곤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팔을 붙들어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기도에 불씨가 타오르는 그래서 각자 살아있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회국기 17장 14제래요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수와라고 콕 꼬집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해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는 모세의 후계자인 요수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도록 지금 요수와에게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싸워주시겠다는 건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당헌당도요 우리 세대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 후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외워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거를 체험하도록 영원한 은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랩런트들 말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자녀는 뒤에서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는요 내 감정 기분 막 내 경험들어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 따라가라 말씀 순종하라며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힌다는 거죠 요수와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주저없이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7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하니시라 하고 이르되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레카 뜸으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요 승리의 감사로 지금 재단을 쌓았습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제사를 의미하지 않고 원어에는 뭐라고 되었냐면요 여기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 요하니시는 모든 저주와 재앙 원수를 무너뛰신 승리의 깃발인 그리스도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원약을 요수와에게 더 나아가서는 후손 대대계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인 이 영적 아말렉을 무너뛰신 승리의 깃발이며 이번 주에 강단 말씀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그 승리한 그 하사품을 주신 처방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물로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참 제사장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대신 참 선제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대장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싸우면요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대장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저희들 본당 헌당 엑스포 때 저희 사랑교회가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제작한 저희들 1분 하나님 만나는 길 키트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때 시작했던 이 333 정시기도를 여운교회 전체가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전체 여운교회는 안 하지만 그때부터 했던 그 정시기도 333 정시기도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모님과 교사 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교사쌤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두가 원리스가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아론과 홀처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금 월, 화, 목 저희들 9시에 하거든요 그때 한 기도가 뭐냐면요 이 엑스포 이 기도 제목이 저희들 사랑교회의 영적 흐름을 잘 전달하여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사랑부 가족을 찾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기도 제목대로요 키트가 이 키트 하나에 맞는 키트가 문이 되어서 가산 디지털의 발달장애 표준 사업장 카페에 발사 교사로서 근무하는 우리 여운교의 장결자 청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이 사람이 문이 되어서 그 뒤에 더 많은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발달장애 친구들이 이 발사를 배우려고요 24명이 그 현장에 갈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 사역자가 갔는데요 너무나 청년도 갈급하게 보금의 말씀을 듣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3명이 영접됐는데 하나님이 여신 문자 이게 지금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할심을 보는 그런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구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원색적인 참보금 가진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당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유목사님 주신 제목만 해도요 너무너무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유일한 보금 가진 교회는 우리 교회 영혼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교회는 이제 유일한 응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2, 3, 7, 5천 종족 이 보금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사의 2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은 여와 니시 승리의 깃발인 이 그리스의 깃발을 들고 호대에 이르기까지 전도와 성교에 쓰임받는 성교의 문문 가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 3, 7, 5천 종족 보금화는요 하나는 돈이 없어 하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뭐 한국에 있는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성교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모세, 아론, 훌, 여우스와 똑같이 동력한 것입니다 그처럼 가는 성교사에 못지않게 보내는 성교사도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기도의 손 기도하는 성교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동력자가 돼서 함께 기도를 할 때 원리스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원큰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수고롭게 나왔던 야베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내 것, 내 자녀, 내 일, 내 직장, 내 사업만 놓고 이제 기도하는 수술을 벗어나 하나님의 소원의 2, 3, 7, 5천 종독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요 놀라운 응답을 함께 보고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24,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중 영광이 더 큰 응답의 지옥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영원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본방은당을 하며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2, 3, 7 성교라는 유일한 응답이 숨겨져 있기에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 비밀하고 어떤 상황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원리스가 되어 기도 손에 내려오지 않았을 때 요소와는 아마렉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함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때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24시 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외워 들리게 하여 정말 그리스의 깃발을 대대로 전달하는 모두가 전도와 성교의 쓰임받는 70인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므로 기도합니다 아멘